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부동산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셨고요 이번 시간은 19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분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분류도 우리가 총론에서 총론에서 우리가 시험 목차가 부동산 개념 및 분류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신 경우죠 우리가 개념을 정리할 때 기억나는 거 뭐 있으신가요? 개념을 구별하게 되면 기술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배워보신 거죠 그래서 기술적 개념은 종류가 몇 가지 있었다? 네 가지 모르면 일단 네 가지 그래서 공간, 자연, 환경, 위치에 대한 네 가지 있었다 그러면 경제적 개념은 몇 가지 있었다? 경제적 개념은 몇 가지다? 네 가지에 하나 더 플러스해서 다섯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자산, 자연, 생산요소, 상품, 소비재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 그래서 얘네 둘은 종류 알면 되고요 여기는 협의의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나눴을 때 협의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서 규정한 거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 및 정착물로 군류를 했을 때 그 정착물 안에는 토지로부터 독립된 걸로 간주된 애가 있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 애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토지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간주된 애들이 뭐가 있었다? 건물, 그죠?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된 수목의 집단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뭐 이런 애들이 있었죠 그거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광의의 부동산에서는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 준 부동산 그죠? 특수한 동산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토지와 건물과 마찬가지로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춤으로써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게 준 부동산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구별할 수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정착물의 구분 기준 해가지고 원래는 분리된 동산인데 얘가 이동해서 부동산에 부착되거나 연계되면서 정착물로 바뀐 애들이죠 근데 그중에 임차자가 설치한 정착물은 동산으로 간주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대세김질 복습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정리할 거는요 부동산 분류가 되겠죠 분류가 되는데요 제일 먼저 이 토지의 분류를 얘기를 하죠 어쨌든 시험상에서는 얘가 인용이 조금 더 많이 되죠 근데 이 토지의 분류를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제 국계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관한 상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배우시게 돼 있어요 근데 가끔 학계론에도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기도 해요 자 일단 우리나라는 이 법에 의해서 전체 국토공간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버전지역으로 구별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도시지역은요 다시 주거, 상업, 공업, 그 다음에 녹지지역으로 네 가지로 세분을 할 때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는요 자연환경 버전지역하고 이 지역이 도시지역에 포함되는 것처럼 바꿔가지고 한번 틀리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주거지역도요 예, 역시 이제 공법에서 배우시지만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을 때 그거를 한번 바꿔서 낸 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관계는 우리가 정책론에서 이제 한번 다시 다루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구별이 돼 있다는 정도는 그래도 알아두시는 게 예,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학계로는 1차 과목이고요 공법이라든가 이제 나머지 공시세법, 중개사법은 2차 과목인데 가끔 이제 걔네들이 1차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만 공부하시는 분하고 동차를 같이 공부하신 분들의 차이점 있죠 예, 뭐 이제 이런 걸 구별하기 위해서 가끔 들어오니까 상세한 거는 이제 이 공법상에서 배우시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 놓고 있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주거지역 안에 있는 얘가 어떤지 이걸 학계론에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예, 제목 정도만 여기는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양가로 위반에 뭐가 있냐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요 이 토지를 갖다가 우리가 28개의 지목으로 나눠 놨어요 그러면 이 28개의 지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우시냐면 공시법이라는 과목에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배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28개의 지목이 있었을 때요 여러분들이 21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대다수의 애들은 제목을 보면은 얘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 지목이 지정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출제자들은 제목만 보고 알 수 있는 애들은 거의 안 물어본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페이지를 조금 넘기셔가지고 23페이지에 가시면 예, 지목의 순서상 18번에 뭐가 있냐면 국어가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19번에 뭐가 있냐면 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국어하고 유지는 제목만 봐서는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여러분 시험에 가끔씩 등장해요 그래서 국어라는 것은 물이 흐르고 있는 작은 도랑을 우리가 국어라고 명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지라는 것은 물이 상시적으로 고여있는 연못이나 저수지를 우리가 유지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거 용어 정도는 지목에 대한 것 정도는 구별해 놓는 게 필요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패턴이 어떤 식으로도 되냐면요 이제 2차가 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시세법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개론에 언급이 될 때는 얘가 용어상에서 들어올 때도 있고요 공시법 또는 세법에 관한 부분도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어요 뭐 많이는 아닌데요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고 당락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 해 시험에만 나올 수 있는 패턴인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배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몇 가지는 그래도 우리가 같이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구별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리하실 거는 24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토지 활동상에 분류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또 별표라는 거예요 얘가 별표인데 중요한데 그중에 법에 의해서 국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눌 수도 있고 토지 활동상의 분류가 있을 때 얘가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 활동상의 분류를 우리가 정리하시게 될 때 용어를 이제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지가 있고 택지가 있고 부지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등호를 구별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대지라고 얘기하는 건요 여기 있는 이 지목상에서 부호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집을 지를 수 있는 땅이죠 터대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대지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지에서는요 주택이라든가 또는 상가 있죠 이거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우리가 대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건축법상의 대지하고는 좀 틀린 거예요 건축법상의 대지는 건축할 수 있는 땅은 다 대지로 분류한다는 얘기고 이건 지목상의 부호가 대로 명시된 애들이다 그래서 이제 지목에서는 이제 구별을 해주는 게요 택지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공장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택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 페이지 상에서 보시면 25페이지 상단에 택지라고 나와 있죠 거기 색을 달리해서 들어가 있어요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택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얘가 대지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지에 속하죠 얘까지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에 비해서 더 넓은 의미로 쓰이는 게 부지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자가 바닥 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설명한 내용을 보시면 건물, 철도, 도로, 하천 등의 바닥 토지로 제공된 토지예요 그래서 대지보다 넓은 뜻으로 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건축 용지 외에 하천부지, 철도용 부지, 수도용 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가 부지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 같이 건축 용지 외에다가 플러스해서 수도 용지로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철도용지로도 쓸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이 부지가 조금 더 포괄적인 용어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건물이 들어서거나 수도용지, 철도용지, 도로 등에 사용될 때 그 바닥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부지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시험상에서 여기서 택지도 출제를 했었고요 부지도 한 두 번 이상 출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용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바닥 참고 농지, 임지 밑에 가면 후보지, 이행지가 있어요 이게 교과서들에 농지하고 임지도 포함이 돼 있어서 넣어드렸는데 현실적으로 농지하고 임지에 대한 구성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부동산학계론회에서 취급되는 것은 대부분 도시지역에서의 부동산 활동이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농지나 임지에 대한 것은 다만 도시가 팽창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에 농지나 임지가 택지로 전용을 해서 우리가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 인식하는 정도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후보지하고 이행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서 또 얘네는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그러니까 얘네는 오지선다를 구성할 때 잘 들어온 애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구별할 때는요 후보지는 용도 지역 간에 전환 중인 토지 얘기하고요 이행지는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 중인 토지를 그걸 우리가 이행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게 되면 이심페이지 상단에 박스로 구별을 해놨죠 그거 보고 정리하시면 되죠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렇게 나눴을 때요 이 안에 주거, 상업,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있고요 전, 답, 과수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재림, 그 다음에 신탄님 이 신탄님이라는 건요 언어순화 과정에서 연료림이라고도 써요 그러니까 여기는 숯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조성한 곳이고요 여기는 가구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한 목재용 나무가 조성이 되는 거 시험에서 나온 적은 없고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논과 밭으로 쓰여져 있고요 과수원이 들어서 있고 나무가 들어서 있는 곳에서는 바로 건축행위가 불가능하죠 이런 애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요 형질 변경을 하든가 경사져 있으면 평평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만 건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서 우리가 비택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택지지역이라는 거는 대지조성공사가 다 끝나서 언제든지 여기다가 건축행위가 가능한 애들을 우리가 택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택지지역에서 택지지역으로 즉 용도지역 간에 이런 식으로 전환 중인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후보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농지지역 안에서 밭으로 쓰고 있던 애가 논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죠 이렇게 이 지역 안에서 세원화된 용도가 변경이 되면 얘네는 이행지라고 그래요 이렇게 바뀌면 얘네는 후보지 그래서 지역 간에 전환이 되느냐 지역 내에서 이렇게 용도 변경이 진행이 되느냐 근데 여기서도요 여기 중이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이 중이라는 건요 영문으로 보면 우리가 ING라는 얘기죠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가 택지로 용도 변경이 완료가 됐으면 걔는 후보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현재는 농지인데 이게 장차 택지로 이렇게 건축이 가능한 용도로 사용이 되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는 토지가 있다 또는 전환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걔네가 후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요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내거나 초반에 문제 물어볼 테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큰 틀에서만 구별해 주셔도 되죠 이게 감정평가상의 용어예요 다 그래서 가치가 틀려지잖아요 농기로 쓸 때하고 택지로 쓸 때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후보지하고 이행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필지하고 획지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는 어쨌든 필지가 조금 더 중심이 되는데요 이거는 법률적 관계에서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 있죠 개인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권리가 미치는 범위하고 한계를 구별 지어진 게 필지예요 그래서 얘가 토지의 등기 또는 등록 단위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그게 필지인데요 이 필지는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왜 그러냐면요 원래 토지가 자연물이잖아요 자연물인데 예전에 중세 이럴 때 보면 다 왕의 소유로 귀속이 됐다가 이게 이제 자본주의 시대로 가면서 이게 개인 소유로 구별이 됐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여기서 어디까지가 개인 소유냐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위가 필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필지별로 등기 또는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거기에 반해서 이 획지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그게 획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들 있죠 개들은 주변에 다른 있는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얘네가 뭐가? 시세가 비싸죠 근데 행정상의 구역은 틀릴 수가 있죠 여기는 A구가 될 수 있고 여기는 B구가 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시세를 동일하게 취급할 때 공통적인 요소는 한강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요소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강에 대한 조망권이 있죠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들은 대부분 비싸잖아요 그래서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위로 묶어놓은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획지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 가격 수준이라는 게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들과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 사이에서는 시세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평가사들이 만들어 놓은 게 획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전에서는요 이렇게 제목만 바꿔서 내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용어가 막 갑자기 처음 보는 용어 막 날라다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더 맨 처음에 뭐냐면 들으시면 다 알 것 같아요 들으면 좋은 얘기야 좋은 얘기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한 30년 전 이런 오래된 전에 이런 기억을 아주 또렷하게 하시는데 최근의 일에 대해서는 기억이 많이 유지가 안 되는 이유가 이미 우리가 젊고 일했을 때는요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듣더라도 이미 그거를 다 과정을 거쳐서 내 기억의 저장이 다 끝난 거예요 깔끔하게 그런데 나이를 먹게 되면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게 무리 없이 내 기억 안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들어왔다가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듣다가 돌아서면 잊어먹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겁내하실 필요는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소한 용어를 우리가 정리할 때 이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뭐다? 반복이죠 반복 복습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강의를 듣다가 중간에 또 일이 있어서 강의를 또 그만뒀어요 아 좀 못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한 달 있다가 다시 들으려고 그랬더니 역시 또 처음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도돌이표 찍잖아요 재미가 없을 것 같잖아요 일단은 한 번 이렇게 쭉 들어보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처음부터 보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보고 싶은 파트 있잖아요 경제가 됐든 시장론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셔도 돼요 매일 처음부터 돌아가게 되면 지루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있는 필지하고 획지의 비교 관계는요 지금은 뭐 크게 구별 안 하셔도 돼요 이건 나중에 간평상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나지하고 건부지라고 있어요 예 여기에서의 건부지라는 것은요 지상에 이렇게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애를 건부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나지라고 하는 애는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데요 거기 나지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나지라는 토지의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있죠 밑줄 치시는 거예요 그 표현을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간평 쪽에서 나중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시는데 일단 이제 구별을 하시게 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지하고 건부지를 비교를 해볼 때요 26페이지 맨 마지막 비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뒷페이지 27페이지 넘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장성 유무가 있어요 시장성 유무를 기초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나지가 건부지보다 시장성이 좋다고 그래요 왜 얘가 얘보다 좋다고 하냐면 나지는 이걸 기대할 수 있어서 그래요 최유의용 그러면 이 최유의용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남에 가면 이렇게 테란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땅값 비싸죠 삼성욕서부터 이렇게 갔을 때 그러면 이쪽은요 대부분 이렇게 고층의 오피스들이 이렇게 들어서 있어요 땅값 비싸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땅을 갖고 있어요 얘를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그럼 개발하면 주택 아니면 오피스 공장 뭐 짓겠어요 오피스 지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 생각하겠죠 그게 최유의용이에요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요 그런데 여기 있는 A라는 토지가 있고요 여기 B라는 토지가 있을 때 B라는 토지는 여기 5층짜리 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을 때 얘는 건부지고 얘는 나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시세가 50억이면 개발업자가 50억 주고 매입한 다음에 바로 이런 식으로 개발이 가능하죠 그런데 얘도 시세가 50억이라고 그럴 때 얘는 50억에서 빼달라고 그럴 거예요 이거 철거해야 되니까 그렇죠 바로 이런 식의 최유의용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토지는 여기 들어서 있는 건물로 인해서 가치가 낮게 평가되겠죠 그걸 우리가 건부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용어 나와 있죠 건부감가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지가 더 시장성이 좋더라 라는 거 나지 용어 정도 하나 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 밑에 가시면 법지하고 빈지라고 해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빈지를 먼저 보시면요 빈지는 우리가 바닷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다에 이렇게 가서 보시면요 이게 썰물일 때가 있고요 밀물일 때가 있죠 이때 이 사이에 있는 토지 있죠 썰물일 때 이 밀물 쭉 빠져나가면 여기 드러나는 토지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간석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펄 같은 거 얘기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 밀물이 돼가지고 여기 만조 수위선이 됐을 때 여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이 있어요 이 사이에 있는 토지 있죠 이걸 우리가 빈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바닷가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토지는요 개인 소유를 인정 안 해줘요 다만 여기다 우리가 해수욕장 등을 설치해서 경제적인 이득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지에 대한 부분과 법지를 보면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이 돼요 그런데 경제적인 실익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빈지는 소유권은 인정이 안 되는데 경제적인 실익을 얻을 수 있는 토지를 우리가 빈지라고 해요 그러면 법지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땅을 매입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 경사지 면에 있는 토지도 매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하면 붕괴 우려가 있으니까 건축법에서 석충이나 옹벽을 대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지적법에 의해서 소유권의 경계를 측량을 할 때는 여기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경사지 면을 이용해서는 경제적인 이득을 꾀하기는 어렵겠죠 이걸 우리가 법지 또는 법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오는 맹지하고 대지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맹지하고 여기 있는 이 대자는요 이게 자루 대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루형 모양의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A지, B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B지가 맹지라는 거죠 주변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도로하고 접속된 면을 가지지 못하고요 건축법에서 건축이 제한이 되는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 대지라는 거는요 이렇게 도로하고의 연결 통로가 있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은 우리가 대지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실무적으로 가게 되면요 이렇게 도로가 있더라도 통로가 있더라도 이게 반드시 대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맹지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실무상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 용어 정도만 이렇게 구별하셔도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7번에 가면 슈안지하고 유유지라고 제목이 달려 있죠 예 그거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예 슈안지하고 왜 유유지를 제목을 달아 드렸냐면 여기 이 슈자가 이게 실휴자예요 그러니까 실휴자가 앞으로 나오면요 얘는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예요 떳떳하게 가을에 추수 끝나면 농지 쉬게 해주죠 예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근데 여기 실휴자가 뒤로 빠져 있으면 비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경우예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지가 상승만을 위해서 놀리는 땅이다 그리고 이제 공지라는 것은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서 한 밀지 내에서 토지를 꽉 메워서 건축하지 않는 경우죠 예 그래서 만약에 100평방미터의 토지인데 예 건폐율을 만약에 100분의 60만 주면은 60평방미터만 건축물 집어넣고요 나머지는 비오도에 대한 땅이 있죠 일조건 관계라든가 소방법에 기초해서 비오도에 대한 땅을 우리가 공지 소지는요 거기 실소자라고 그래요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적인 상태의 토지를 우리가 소지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 있는 토지를 선화지 그 다음에 포락지라고 있죠 포락지 정도는 용어상에서 알아두시는 게 필요해요 수로가 이렇게 있을 때요 수로 주변에 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여기는 소위권에 다 포함이 됐던 애들인데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갖고 지금은 물이 흐르고 있는 땅으로 바뀐 애들을 우리가 포락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포락지 한계지는요 도시용 토지를 이용할 때 그 경계 끝으로 얘기하는 게 한계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택의 분류 정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어있고요 토지의 분류에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주택의 분류 관계에서 언급이 됐었을 때는요 이거는 시험상에서 언급이 됐던 적은 있는데요 근래 한 몇 년 동안은 잘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주택의 분류 관계를 보셨을 때 일단 건축법상에 의해서 우리가 구별을 하게 되면요 단독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단독이 있고요 다중, 다가구, 다가구, 공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것도 이제 건축법에서 공간도 단독주택으로 우리가 취급하고요 다중주택이라고 할 때 이거는 고시원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가구 그러면 원룸주택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에서는 여기 다세대가 있죠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대학 이름이 나오면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단독과 공동주택의 제목 정도 이렇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택법에서 구분하는 것도 있는데요 주택법에서는 준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뒤에 있는 정책상에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까지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페이지에 있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이라고 있는데요 올해 시험이 이제 그 하단에 있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다 외우거나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두셨다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요약집이나 이런 거 할 때 간단한 내용만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부동산 분류에 대해서 한번 해보신 경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인 개념하고 분류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의 특성을 기준으로 우리가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